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폐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언 시리즈 아주 뜨겁게 뜨겁게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는 코킹과 힌징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옥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스윙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옥스윙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못 쫓아온다고 막 성급해 하지 마세요. 계속 나온 내용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도 약간 여러분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자극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투플레인 스윙을 할 수 없다. 엄청난 주제죠. 원플레인 투플레인 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싫은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골프 교습가 중에 짐 하디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전에도 좀 있었죠. 벤 호건이 이렇게 유리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원플레인하고 투플레인이라는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서 이 왼팔이 백스윙을 했을 때 어깨선상 이 어깨선하고 왼팔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원플레인 이거보다 높게 올라가면 투플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보면 원플레인보다 더 밑으로 로우플레인으로 치는 선수들도 있고 하이플레인으로 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플레인으로 하는 게 좋냐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편한 플레인으로 치세요. 원이고 투고 하이고 로우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니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무슨 플레인으로 친다? 편한 플레인 아니면 브래티컬 플레인 아니면 실용적인 플레인으로 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설명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편한 게 편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최정점에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여기에 띵! 사이드 블루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지 말라고 글씨 넣어야 되겠네. 사이드 블루우라는 게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스윙 모양을 떠나서 좌우간 내 클럽은 옆에서 들어와서 공을 쳐야 돼요. 어떻게든 공이 가만히 클럽 내려오는 걸 봤을 때 다운 블루우 팍 내려오면 면이 되게 적게 보이지만 이렇게 확 들어오면 면이 크게 들어오면 사이드 블루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좌우간 여기에서 옆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왜? 클럽 놔보면 클럽 페이스가 이쪽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셔야 돼요. 이게 대전제예요. 사이드 블루우.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킹이다, 힌징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코킹을 쭉 가는 거는 스윙 아크가 클 때는 코킹을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여기서 쭉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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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플레인 같이 보여요. 보이는데 더 돌아가면 유관상으로 굉장히 은근 원플레인인데 투플레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하죠. 이건 완전히 투플레인이죠. 플레인 하나, 플레인 둘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제가 편한 플레인이라고 한 게 박인비 선수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다 내려올 때는 이렇게 딱 돌려 들어와요. 사이드 블루우를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들어와요. 왜? 이 상태로 그대로 꽂으면 옆으로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드는 플레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온다고 한다면야 좋지만 그대로 안 내려오고 개성 있게 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때 플레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려올 때 다운 플레인으로 내려오느냐 사이드 플레인으로 내려오느냐 훨씬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다운 플레인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해서 사이드 플레인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포인트라니까요. 그리고 스윙 쫙 이렇게 해서 타이거 우주 뭐 아닌 걸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서 다운 플레인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쫙 이렇게 해서 역시 이렇게 해서 사이드 플레인으로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무엇이 중요한데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실용적인 스윙에서 어떻게 드는 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이드를 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맨날 박인비 스윙 이상하대. 볼 줄도 모르면서. 아 뭐 좀 어색하긴 하지. 이렇게 들고 뭐 진 퓨릭은 이렇게 치니까 이상하대. 막 존델리 이렇게 오버스윙 되니까 이상하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이드 블루우만 두르면 되지. 그런데 오늘 주제로 돌아간다면 원플레인 투플레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수들이 하는 스윙은 이렇게 가서 코킹하면서 쭉 돌아가기 때문에 원플레인 또는 플러스 플레인이 될 수 있어요. 투플레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요 못 가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가잖아요. 가는 분들은 제레스는 안 보셔도 돼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제시했어요. 좌우간 이쪽으로 체를 갖다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어쨌든 간에 내려오기 직전에 제가 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옥스윙을 드린 거 아니에요. 에이 나 모르겠다. 뒤쪽으로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스윙 플레인이 낮아요 안 낮아요? 낮은 플레인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스윙 아크가 큰 사람들은 쫙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가면 리커버리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 일반 골퍼들 그리고 연습량이 부족한 우리 일반 골퍼들 낮은 플레인으로 가는 게 좋아요. 원 플레인도 좋고 투 플레인도 좋은 얘기긴 한데 가급적 낮은 플레인이 좋아요. 그러면 안으로 갔을 때 이 플레인의 장점은 뭐냐면 몸을 강제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리면 그냥 이 스윙하고 어떤 게 스윙이 좋아 보입니까? 이 스윙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때릴 건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를 어떻게 때릴 건데요.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세요. 그래서 원 플레인이건 투 플레인이건 자구간 제가 말하는 낮은 플레인으로 해서 공을 돌아 들어오면서 사이드 블로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자신감도 충만해지고 훨씬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서 스윙도 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플레인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도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형태의 사이드 블로우로 가겠지만 나중에 더 들어서 가겠죠. 쫙 쫙 들어도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스윙의 전체적인 개념은 굳이 이 손동작을 많이 만들어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뺏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사이드 블로우를 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포인트는 뭐냐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를 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초에 만들었던 그 클럽 페이스로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코킹을 자제하고 오른손에 있는 옆 호 존 이 오른손을 활용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고 그리고 플레이는 좀 낮게 갔을 때 높게 가면 사이드를 못 치니까 물론 높게 가서 돌려서 내려오는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스윙 플레인 원 플레인 투 플레인 스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높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돌려서 들어올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돌려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작은 스윙이어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게 사이드로 치기 훨씬 쉬우냐 쉽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공을 갖다가 치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운블로우가 대세였으니까 지금도 다운블로우가 대세잖아요. 제가 사이드블로우 꺼내 오기 전에는 다운블로우가 다 대세잖아요. 찍어 쳐야 되는 걸로 알고 뭘 찍어 쳐요. 아이언을 갖다가 약간 다운성 사이드블로우냐는 응용할 수 있지만 그냥 옆에서 갖다 때려야지 공이 앞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찍어 쳐야지 위로 높이 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높이 치는 게 왜 찍어야 높아집니까? 어떻게든 내가 우측으로 치면 스윙 모양이 우측으로 치는데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우측으로 보면 가급적 옥스윙처럼 바깥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윙 궤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치면 당연히 낮은 공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치는 방향만 틀어주면 다 소화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찍어야 올라간다? 찍어야 스핀이 들어간다? 그럼 제가 그래요. 스핀 넣으면 뭐 할 건데? 어떻게 스핀을 안 넣을 수 있는데? 골프가 스핀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어찌 보면 고정관념 깨기가 제 골프의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골프를 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제가 원플레인 투플레인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다 쓰잘데기 없는 말장난이다. 나한테 편한 플레인으로 쳐야 되고 가급적 낮은 플레인으로 쳐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면 나는 몸이 너무너무 유연하고 탑에서 코킹을 해서 돌려 들어와서 다시 임팩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게 있다. 그런 분들은 높은 플레인을 치시면 돼요. 왜? 위치에너지까지 쓸 수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 꽂는 힘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기분 나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정말 일정하게 공을 치려면 옥스윙 그래서 탄생한 게 옥스윙입니다. 안으로 빼서 뒤에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우측으로 날아가지만 밖에 있는 공을 때리게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스윙이 탄생한 게 바로 옥스윙이에요. 아시겠죠?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그런 스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데는 저는 골퍼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레슨 너 지금 뭐 이거 일이야. 레슨하면 손님이 줄지 않냐. 줄죠. 그런데 골퍼들이 정말 체만 잡은 데 로봇이 되잖아요. 목에 힘 주세요. 허리 힘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로봇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당장 이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제일 듣기 싫은 말 선수될 것도 아닌데. 선수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만둬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구가. 이 재미있는 골프를 쳐보지도 못하고. 쳐서 재미도 없죠. 맨날 필전하면 덜덜덜덜덜 떨리기만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은 덮어 뒤집어 덮어 하면 안 돼요.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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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은 골프를 쉽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레벨업이 되면 그때 덮어. 뒤집어 덮어는 들어가도 된다. 그거예요. 덮어 뒤집어 덮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깨턴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제가 소개는 했지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플레인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간은 확보는 해야 되고. 이렇게 밀고 못 들어가고. 바로 뒤로 빼서 하면 골프채가 뒤로 가 있으니까. 일단은 확보가 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유연성이 많아서 아크를 크게 가면. 여러분들은 아크가 작잖아요. 아크가 작으면 뒤로 갈 수밖에 없고. 아크가 크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걸 갖다 이론으로 저한테. 지금 원플레인, 투플레인 질문이 몇 개 나와서 제가 드리는 레슨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그냥 편한 플레인. 좌우간 채가 여기 있으니까 뒤로만 보내면 된다라는. 그런 대명제를 두고 뒤로 보내고. 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스윙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골프에 미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겁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친구분들한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늘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게 저 도와주시는 가장 큰 길입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학대 구두 철학대 구두 철학대 nas이 철학대 틈입니다. 네 Bar ce